6342님의 사연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프로님 한국 BNC 8400원 20%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어요. 한국 BNC 바이오 줍니다. 보톡스 품모커가 취소 이슈도 최근에 있었는데 이분께서도 한 주당 약 3000원의 손실 보고 계십니다. 대응 방법 알려주시죠. 네 일단 한국 BNC 지금은 손실률 자체가 좀 많이 크시고 비중도 좀 적지 않은 비중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. 일단 한국 BNC 일단 기업적인 부분을 먼저 보고 또 차트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까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 업체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한국 BNC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계속해서 지속적인 하락 이후에 조금은 반등에 대한 연출이 좀 나왔으나 그 이후에 다시 조금은 눌림목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일단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자 하지만 지금 5000원 초입에서 조금씩은 박스권을 만들어 가면서 자리를 좀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일단 바이오에 대한 제약바이오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차트적으로 좀 섹터적으로 또 테마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. 일단 이러한 부분들은 좀 긴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다만 8000원 구간에 대한 자리까지 올라갈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시간이 되게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.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정도의 지금 보시면은 한 7000원 구간 제가 좀 동그라미 친 부분인데요. 지금 구간에 거래량이 한 이 정도 터졌습니다. 그럼 1600만 주 정도 가량, 1200만 주, 1300만 주 정도 가량 터졌는데요. 자 이 구간에 의해서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신 매물대가 좀 상당히 좀 짙게 나타나고 있거든요. 근데 지금 거래량 자체가 너무나도 좀 적게 30만 주에서 한 50만 주 정도밖에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래량에 대한 매물대를 뚫어주려면 큰 이슈들이 좀 작용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효과적으로나 이런 식으로나 보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효과가 좀 상당히 두텁지는 못하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7000원 구간을 돌파에 대한 여력이 사실은 조금은 힘에 좀 붙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지금 가격대에서 내가 매수가를 찾아가기보다는 사실은 6500원에서 7000원 구간 정도를 노려붐직함이 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손실에 대한 폭을 좀 6500원에서 7000원 구간까지 좀 줄여가시고 그 구간 안에서 좀 손절이라든가 종목에 대한 변경을 하시는 것들이 좀 좋아 보입니다. 그렇게 좀 판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문자상담 6342님이었습니다. 8400원대 매수가이신데 7000원 선의 돌파가 좀 힘들 수 있다라는 진단이 나왔어요. 수익까지 좀 기다리기보다는 6-7000원 선에서 어느 정도 손실폭이 적은 때를 노려서 나와보자 라는 말씀이었으니까 저희가 가이드라인으로 세워드렸습니다. 잘 참고하셔서 투자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. 이제는 경기nelle 안으로 세워드렸습니다. 오늘의 주차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